자 수급의 수상타 오늘은 LG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최근 돼서 가장 많은 거래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160만주 이상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락하고 있습니다 5% 이상의 하락이 집계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수급적으로 살펴봤을 땐 일단 기관의 매도가 기관이 거의 LG전자는 6월 18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매물을 내놓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매수 우위를 보이다가 오늘 소폭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LG전자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어떻게 잡았냐면요 2분기 실적 그리고 건조기와 관련된 결합 논란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라는 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건조기 부품 결합 관련한 이슈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단순히 이슈성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지금 2분기 실적 나왔습니다 향후 전망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것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데에서는 받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네이버밴드에 이렇게 좀 주제가 있더라고요 LG건조기의 자동컨덴서 문제점이라고 해서 소비자들 중심으로 지금 현재 밴드가 형성이 됐습니다 거기서 뭐 한지 얼마 안 됐는데 거의 천명에 가까운 지금 회원이 모였고요 그리고 결함과 관련된 영상들이 100건이 넘게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스트샵이죠 LG전자 쪽에 베스트샵 쪽에서는 건조기 14kg와 18kg를 일단 주문을 중지시키고 중단시키고 이건 이제 일부 관계자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함 여부를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 블로그를 통해서 보이니까는 지금 14kg짜리에서 자동세척기 기능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 콘덴서에 굉장히 많이 지금 먼지가 끼어 있는 것이 영상 사진으로 계속 찍어서 보여주고 LG전자 쪽에서 와서 그거를 지금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 생생하게 좀 나오면서 관련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지금 현재 LG전자의 실적을 견인하는 것은 TV 쪽이 아닙니다 아마 2분기에도 TV 쪽은 매우 부진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가전 쪽이 실적을 이끌고 있는 것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중심이 되고 있는 게 지금은 가장 핫한 게 청정기도 있고 그렇지만 건조기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얘기가 나왔다는 점에서 시장 심리가 좀 위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의 공식적인 얘기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증권가에서도 여기까지는 해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비자들이 먼저 이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게 투자 심리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LG전자의 실적이 예상치를 좀 하회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영업이익이 7천억 원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6천억 원대 후반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LG전자의 투자 심리에는 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좀 사실 여부 확인을 하고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LG전자 쪽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이 점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은 좀 부진했습니다 자 증권가의 시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하위투자증권은 LG전자에 대해서 단기 모멘텀의 부재 실적도 안 좋고 좀 이것저것 지금으로서는 움직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장기 모멘텀은 많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여전히 가전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레드오션 쪽에서는 품질 경쟁력, 기술 경쟁력을 통해서 계속 양호한 흐름을 볼 것을 예상하고 있고 지금 현재 블루오션 쪽을 통해서는 지금 현재 LG전자가 지속적으로 그 점유율을 높여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가전이 좀 약간 이슈가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오늘 수고비 상탈은 LG전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op 구매 Popular 조회 구회 주요 유절